아까 미션 내역 같은 거 보는 거 있었는데 아 이거보다 중앙키 시점 암살 계약 상자 아 이게 여기서 다 풀어야 할 그거구나 도전 과제 같은 거구나 해적 구출하기 이거 해보자 재밌겠다 인제 구해줘 구출했어 뭐 간단하구만 돈 던졌어 아 뭐야 땅바닥에 돈 던졌어 바보같다 시점 이건 뭐지 배달원 총알 총알 시체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굳이 사야 돼요 따로 저기 올라가야 되는군 올라가 올라가 하나둘 하나둘 웃챠 어디지? 아 저기구나 이제 본미션 갑시다 바다로 나갈 것 같아 분위기가 아닌가 아직 안 나갈래나 우차 우차 오케이 시점 동기화 다 했고 와 여기 침이 불가지 여기 아이가 총독 간저구나 보자 아 그럼 요거 하나 필사본 하나 아 여기 애니면스 조각 애니면스 조각이랑 필사본 하나 멈추고 줌 미션 갑시다 자 여러분 추천 버튼을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직 안 눌러주신 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려요 올라가보자 어디야 아 저 위에 있었구나 개니 내려왔네 올라가 올라가 다이빙 음 자 필사본 필사본 여 안에 있는데 이따 올라가봐 돌아가세요 쉬세요 쟤들 누구랑 싸우고 있지? 오 내가 아까 회적징들 구해줘서 그런가? 회적징들이 나 도와줬어요 오 고마운 회적징들 됐다 자 이제 주미션 가봅시다 빠른 여행 하지 말자 그냥 무빙 연습도 할 겸 걸어갑시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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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생을 해서 지도를 갖다줬더니 고작 1000레알이야? 이건 많이 잡아야 100파운드밖에 안되잖아 토레스 같은 구두새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 혹시 저기 농장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아무리 총독이 찾아야 되면 그 관측소를 찾아야겠어 총독 말로는 그게 사람들을 찾아서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힘이 있는 장치라더라군요 말도 안됩니다 제 아내가 그런 힘으로 나를 찾아낸다면 큰일나여 그런 물건이 얼마나 가치있을지 생각해봐요 그걸 원하는 사람에게 팔기만 하면 나는 제일 돈많은 헤에 아니 서인도에서 제일 돈많은 살악군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봅시다 보네 지금 저택에서 만나야 할 현자가 있어요 단들이서 자 이제 몰래 추격구역에서 경비병 살해하기 아 여기서 경비병 저 시체 챙겨야 안되나? 들어가 들어가 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 아 걸렸어 걸렸어 안걸렸나? 오케이 안걸렸어 걸렸는데 죽였어요 걸린애를 온다 아 이렇게 하면 오는구나 아가씨 아가씨 안꼬시키네 안오네 안들리나? 귀가 먹었냐? 아니 안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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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지 됐지? 됐지? 온다 온다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오우야 바로 오면 어떡해 됐다 이 보물상자 털고 이 보물상자 털고 관리인 찾기 관리인 찾기 이렇게 풀이 듬성듬성한데 현자 풀어주기 칼같은건 못 던지나? 아이씨 그런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빡센데 이렇게 되면 쟤 안내려오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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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도 괜찮습니다 잠깐만 매의 눈 여기 여기 오우야 걸리겠어 걸리겠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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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나 걸렸나? 오케이 시체는 있어도 되나? 어? 총잡이들 어 그래 사격하는 애들은 빡세지 어 저 위에 있구나 어 저 위에 총잡이 제거하러 갑시다 오오 야 걸렸어 걸렸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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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릴 뻔했어 크렅 오오 아이씨 오오 울게 오오 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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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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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요? 버그야? 오는거야? 마는거야? 그래 오지마 쟤 저 끼었어 끼었어요 타겟팅하고 일단 됐죠 자 여러분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왜 자꾸 튀어나와 숨어 됐나? 아이씨 쟤 쟤 이상한 버그 걸리는 애 때문에 쟤 이상해 못찾겠다 깨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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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오야 베로 보는거 아니겠지? 글랬어 글랬어 근데 쟤가 지금 이상해요 저봐 버그 걸려가지고 쟤를 어떻게 죽이지? 이봐 이봐 죽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미치겠어 칼 뽑아 안돼 마무리 쟤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이따 올라가자 얘부터 죽여 정작 여기는 아무도 없네 오야 누구 죽어있어 벌써 다 죽어있어 야 다 죽어있어 오 어 얘들이 내 본명이 뭐냐 으아 꺼져 선장이시다 꺼져서 꺼져서 아 내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구나 아 내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구나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군요 이 더러운 놈들 얘가 다시 장인어른한테 구원을 받아서 집으로 왔구나 당신은 나를 믿지? 상상해 봐 한 그루 미끄러지지 들어오는 배의 가판에 내가 떡하니 서 있는 모습을 말이야 그래 그게 나야 주머니에서 금화가 차고 넘치고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눈에 환이 보여 꿈을 꾸는 거죠 얘는 지금 뭔가 허무하게 집으로 왔다 그죠? 남의 신분까지 위장해가면서 총독까지 속였는데 어? 뭐지? 집으로 간 게 아니었어? 넌 배고파? 아 자기 과거구나 야 푸는갑다 이거 야 뭐 순식간이야 그냥 풀어 뭐할라 채우는 거야 이걸 장비가 있는 곳으로 가기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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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의 계획은 뭐지? 그 길을 찾아봐 그 길을 찾아봐 그 길을 찾아봐 언덕푸딩님 반가워요 언덕푸딩님 나 이거 암살도구랑 다 뺏겼나? 어 얘를 딸 수 있겠다 잠깐만 얘 딱 뒤돌아서면 얘 딱 뒤돌아서면 그대가 돌았으면 두 눈이 마주칠까 이벨을 타란 약탈하는 거 아니야? 얘는 좀 들어서 옮기자 이쪽으로 그대가 돌았으면 돌았으면 들어가 들어가 하나 둘 하나 둘 야 떨어졌어 오 칼 야 총 그대로 있는데? 칼 내려놓고 내 칼은 없나? 아 없구나 그대가 돌았을 무기 짓고 무기 교체 다중암살 이런건 안되나? 걸렸어 걸렸어 다중암살 다중암살 두 despite 뒤치기 아 How's GS 하이히히 하이이l 예 하이이용님 나가셨네요 뭐야 저게? 야 갑바입었어 어 야 배를 점거할건가봐 고고 드디어 배를 훔치나봐요 그게 자네 생각인가? 죄수를 풀어주고 탈출할 배를 구하는가? 맞아 이 함대에는 범선이 하나 있지 범선이 있대요 어? 한글자막 by 한효주